와 파도 여기 부산 해운대 바다에요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와 파도 와 파도 소리 와 파도 소리 와 파도 와 파도 아 저기는 오징어 배가 나가고 있나봐요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서 파도 파도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전부 다 오징어 배라고 하죠. 오징어 잡이배. 와 파도. 엄마, 엄마. 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여기 발자국, 이 자국 한번 보실래요? 이게 사람들이 밟은 발자국이에요. 모래 발자국. 모래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더. 손에 쥐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가 내 손에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네요. 그죠? 아 파도 소리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좋아요. arna국 일부 아. 오! 저기 아기가 여기 낮 같으면 파도 속에 좀 뛰어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파도 타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여기는 도산이 온데 한바퀴 뺑 돌아볼께요 제가 뺑뺑 와 좋다 불빛이 화려하죠 그쵸 저기는 니필과 노을 7080이 있어요 사랑해요 노을 7080 사랑해요 너무 좋다 오구 유람선이야 유람선이야 우리 저거 타자 나 오징어 밴 줄 알았어 밤에도 지금 유람선 저거 어디 가는 거야 유람선은 뭐지? 밤에 뭐가 보인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부산 삶아서도 저게 저게 내가 봤을 때는 오징어 배인데 유람선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어떻게 유람선이 가냐고 뭐 볼라고 잠시만 봐도 볼라고 유람선이 가냐고 거기 가려고 하죠 응 너무 좋지 바다? 고마워. 부산에 있으면서 자주 불러줘. 네. 1년에 2분만. 1년에 2분? 응. 겨울 바다도. 1년에 2분 오세요. 알았어. 진짜 겨울 바다가 너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저 새벽에도 바다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파도 소리. 파도 소리와 이거 뭐지? 바다 내엄. 그랬죠? 너무 좋아요. 발이 안 불빛과. 아우. 너무 좋다. 파도 소리 들리죠? 그쵸? 안녕하세요. 우리 친님들. 저에게 정말 이 최서연에게 많은 예쁜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파도 소리 넓은 바다를 보고 화려한 조명을 주니까 우리 친님들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람선 타러 갈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안 됐어요. 저게 마지막인가? 고맙습니다. 근데 좋다. 근데 참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 바닷가에 저렇게 건물이 화려하게 탁 서가고 있으니까 이게 풍경을 더 해주는 것 같아. 이 바닷가를 거닐고 싶었어요. 폭죽이 있다면 예전에는 새벽 바다에서는 제가 폭죽을 터뜨리면서 우리 유치님들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건강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제 아래가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는 몇 번 못 본 것 같았네. 이렇게 온 거는 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 제가 혼자 못 봐서 보여드리려고 추워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저는 이러고 싶었어요. 바다에 오면 지금 파도 소리 들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죠? 그냥 멍 때리는 거 그거 하고 싶었어요. 파도만 쳐다보고 파도 소리만 듣고 그리고 멍 한번 때리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멍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파도 소리 시원하게 들리시죠? 제가 한 번 더 파도 보여드리고 저는 멍 파도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도 소리 이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것들도 끝없이 밀려오고 있겠죠? 이 파도처럼 이 파도처럼 바다 매움이 너무 좋아요. 화려한 불빛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